5, 2, 3, 4, 5, 6, 7, 8, 4, 3, 4, 오른쪽부터 시작하셔야 돼요. 왼쪽부터 시작했다. 이쪽으로 오면 그 다음에 이건 못 찾았잖아.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오른쪽 왼쪽 크게 크게 여기서 낭댁한 릴리즈, 충분히. 그 다음 천천히 여긴 emba와주면 돼요. 카운트를 하자면 원트리우 Timothy 까지 기다렸다가 파이브에 품의 오면 돼요 파이브 그 다음에 ower roll-in과 정치기동으로 같이 해줘요. 다 라 드라 공 풀어서 점에 확실히 보내줍니다 그 다음 멀어지면서 원 잡고 발쳐 아래 창에서 차차차 내리춤 위에다 들어 이거를 차차차 가만히 있을게 이 팔을 내리치게 못하잖아 차차차 오자게 차차 발에 넣으면서 탱키글때 들어 그랬다가 락따락 바빠지고 락따락따락 발 어깨 남자는 락따락따락 그 다음 멀어져서 베이베이 너무 길지 않으세요. 여자친구 넘어갈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심이동이 아니라 숄더 숄더 아 숄더 숄더 5 6 7 8 공의 방향 끝났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첫번째 엎치로다가 세 번째가 대각선에서 살짝 이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 끝났을 때 멀어지면서 1 3 4 5 2 3 4 5 6 7 8 1 3 5 7 8 1 2 3 4 5 6 7 1 2 3 4 5 5 6 9 10 10 13 21 21 한글자막 by 한효정